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직위로 불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가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.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 씨를 곧바로 압송해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. 김 전 회장의 매재이기도 했던 김 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현지경찰에 붙잡혔습니다.